얘는 어떤 소리 내든가요? 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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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 헨스 헨스 얘가 헨스해야 된 이유는 하나씩 이 이 안녕하세요 느 느 세트 몇 발 소리 인 인 그럼 에스는 스 스 이는 이 이 씨는 크 키는 트 트 그래서 합쳐서 스 스 이 인식트 인식트 이렇게 연습했지? 그치? 아니요 그럼 뭐라고 연습했는데 여기서 인식트 인식트 이렇게 했어? 이거 어떤 소리나던데 뭐여서 니가 듣고 소리내면서 어 이가 무슨 소리나니까 이게 어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아이가 이런 소리를 냈구나 아이가 아이가 어 인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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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가 무슨 소리내고 있어 니가 어 인식트잖아 인식트 인 인 섹트 인 섹트 인 섹트 얘가 크트 소리내고 있네 세 뒤에 크트 넣으면 섹트라고 소리나면 되겠네 어 섹트 얘 아이가 이 소리내고 있고 어 니은 애니 여기 여기까지 소리가 인 인 얘가 세크 세크 내가 트 트 다 합쳐서 인 인 쟤 인 섹트 인 섹트 세트 트 이 세트 오케이 못한게 좀 많아요 네 이거는 어떤 소리라도 뭐라고? 이 세트 이렇게 이렇게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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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내가 이 카드의 뒷면에는 넘기면 분명히 OA가 무슨소리낸다고 써놨어 네 OA가 무슨소리낸데 OA O O OA는 OO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뭐고 O GOAT고 고, 쓰기. G, E, O, A, T. 여깔의 소리. 고우. 고우. 얘 합치니까. 투. 다 합쳐줘. 고우트. 고우트. 그 다음에... 이건 뭐였더라? 응? 잉크. 잉크. 햄. 햄. 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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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. 겉. 헤드. 헤드. 이글루. 이글루. 인셋. 얘가 E 소리 내나봐요. 아니요. 게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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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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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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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기시험 치고 계속하세요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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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